오늘 증시, 개장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입니다. 약간 걱정스럽게 개장을 기다려요.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0.5% 정도 코스다 코스피가 마이너스로 지금 현재 예상 가격은 나오고 있는 것 같군요. 네,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정 볼까요? 네, 일정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삼성제 1분기 실적은 발표가 됐고. 아, 잠정치입니까?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13존을 예상했는데 14.1조가 나와서 영업이익에 기대보다 7%, 그러니까 좀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서프라이즈 나오는 날이 근데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외국인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에 2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 이제 강한 매파죠. 블러드 연방은행 연은총재가 발원이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부터 유상증자 청약 들어가니까 주주분들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박. 자, 그리고 오늘. 김혜연 교수님 생각나네요. 어제 나오셨죠? 에스. 에스. 에스티바미니아. 김 박사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프로는. 그런 큰 문제심만 하시나 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그거 해?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었고 방금 했고 이제 잘 나왔고요. 현재 지수는 마이너스 16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일단 출발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5포인트 정도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로 좀 증시는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이제 나스닥의 급락 여파가 오늘까지도 좀 한국 시장에 조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시초과에 그래서 일단 이제 하락 출발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보압 정도로 나오긴 합니다. 현재 효과는 그러네요. 시청상위 정부는 LG에너지앤솔이 좀 약세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 2% 가까이 성장주들 좀 출발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죠 지금. 이러다 진짜 3차 찍겠어요. 거의 뭐 올해 안에 2.5%까지 올릴 분위기라서 0.5% 올리는 걸 3번 정도. 우리 김한진 박사님 1년 전에 2020년 2021년 말까지는 3% 가지 않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차는 좀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름값도 좀 떨어졌군요. 네. 효과는 전략비축유 방출에 몇 개국이 합의했다는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100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일단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빠지는데 우리금융지주가 조금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압 정도. 삼성전자도 일단은 호실적 영향인지 좀 보압권에서 좀 버텨주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려화엔 주가가 좋은데 오늘도 좀 강세를 소폭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거의 그냥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HMM이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 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2% 이상씩 좀 크게 빠지고 있고요. 금오속에도 마이너스 한 2% 우선주는 마이너스 1.2%. 금오속에도 오늘 좀 출발이 안 좋군요. 딱 하나 있네. 아니에요. 3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보다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어요. 금오속에는 우선주랑 본주는 같이 가는군요. 거의 같이 가죠. 원래 같이 가야지. 본주가 따라가는. 우선주를 해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본주 사고 우선주를 해치. 이렇게 딱 두 개의 바벨진락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같이 가네. 창의적이다. 우선주와 덧받지가 되지. 우선주 덧받죠.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을 수밖에 없는데. 실소라 그러지. 실소를.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도 오늘 한 번 더 밀리고 있고요. 보험주 좋군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이쪽 섹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나 일부 비철금속 좀 몇 개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1에서 한 3% 가까이 좀 밀려서 좀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분위기고요. 그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에코프로 비엠이 이제 유무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3.7% 강세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라고 이제 스마트폰 소재 업체로 알려졌는데 한 3%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좀 좋은 부분이 있고 반면에 반도체가 확실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하나 모티리얼즈, 그 다음에 이제 5G 장비죠. 에이스테크가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 RFHIC도 오늘 좀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OLED 섹터죠. 덕산 네오륵스도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도 에코프로 비엠 제외하면 좀 약하긴 한데 반도체나 OLED,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이제 수요두나 우려 때문에 오늘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대체적으로는 부진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마이너스 19포인트 정도 0.73%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지금 700개가 좀 넘어갈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9포인트인데 0.96% 정도 하락했고요. 상승이 139개, 하락이 1234개로 오늘은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으로는 외국인들 좀 매도가 여전히 좀 많습니다. 오늘도 한 563억 아침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한 272억 코스닥 코스피 일단 쌍끄리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그래도 좀 적극적인데 개인이 코스피 833억 정도 순매수를 좀 일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도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파는 거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좀 보여주고요. 거의 전 업종에 대해서 지금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좀 사는 쪽은 제약주 외국인이 그 정도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고르게 그냥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매도를 좀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는 보험업종이 역시 좋고요. 보험업종이 오늘도 롯데선호회 보험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 현대해상도 한 3% 가까이 좀 오르고 있고 철강주들도 오늘 좀 분위기는 괜찮은데 사실 근데 철강주 올라가는 거는 케이지 그룹이 좀 케이지 동부제철이 어제 쌍용차 인수한다는 지금까지 나온 인수하려고 하는 그룹이나 회사 중에는 케이지가 그래도 제일 크고 그리고 M&A로 성장은 엄청 했죠. 원래 옛날에 케이지라는 게 경기화학을 줄여서 케이지 그룹이 된 건데 아 그래요? 케이지가? 그렇죠. 여기 케이지 그룹이 경기화학인데 경기화학 비즈니스가 그렇게 좋았었던 게 아니라 그 땅이 엄청난 밸류가 된 거예요. 케이지 이니시스도 같은. 그렇지. 케이지 이니시스하고 또 이데일리도 거의 거고. 네. 이데일리.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도 거의 거고. 아. KFC도? 아. KFC. 비상장이지만. 거기다가 이제 결정판이 그 동부제철 산 건데. 네. 동부제철이 됐습니다.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주웠지. 아니. 근데 케이지 그룹이 약간 정프로 스타일인데? 아니. 언론사도 있어. 제철 등 있어. 다 막 여기저기 다 인수. 뭐. KFC. 아니.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까지. 자동차까지 지금. 약간 정프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케이지가. 한번 봅시다. 케이지. 네. 저랑 같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엄청 땅부자예요. 아. 케이지가. 동부제철학도 사실은 동부 뭐지? 동부제철? 네. 동부제철. 동부제철. 케이지 동부제철도 땅이 그게 장난 아닌데거든요. 인천이잖아요. 인천. 인천 가다 보면 경기고속도로 가다 보면 땅. 네. 사실 이거 처음에 동부제철 인수한다고 해서 주가가 막 급락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동부제철이 좀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 대박났지. 지금 완전히. 거기 갑자기 철근가격 막 오는구나. 거기 사장이 그 니콜라스 아닙니까? 네? 니콜라스 아닙니까? 어디가? 케이지. 그럼 뭐 뜬 거 없어. 아. 니콜라스 케이지 있잖아요. 아. 이렇게 두 분이 영도도 못 따라와 주시면 저도 하기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네. 니콜라스 케이지인데. 케이지 그룹이잖아요. 장인장모 한국뿐이야. 캐서방. 캐서. 이혼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 이혼했어? 이혼했어요. 고기. 이런 캐서방. 이혼지인데. 이런. 네. 아이고야. 얘기도 하나 보고. 제가 궁금한 게 애드립을 되게 잘하시잖아요. 갑자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애드립. 애드립? 그냥 순식간에 나와요. 생각하면은 티나. 티나요? 누구? 저 얘기해? 아니 방금 니콜라스 케이지한테. 저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나 하죠. 아.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아마 이제 철강주가. 좀 아마 동부제철 때문에 영향받아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비료주들이 항상 시장 안 좋을 때 올라가는데 오늘도 올라가고. 또 손해보험주도 오늘 좀 굉장한 강세고요. 농업주. 또 도시가스주.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한데. 이 몇 개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요새 해운 쪽 운임지수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HMM도 얼마 전에 3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2만 6천 원까지. 오늘도 한 3% 가까이 급락을 좀 하고 있고 2차 전지 업체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부진한 상황이고 테슬라가 좀 급락한 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MLCC라든가 또 어제 유가 좀 빠져서 오늘 정유기업들도 좀 주가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 반도체 소부장 또 조선주도 유가 상승 수혜주인데 오늘은 다 대부분 다 밀리고 있습니다. 차가 최근에 좀 약세장에서. 네. 자동차가 요새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아까 박병창 부장도 기아 얘기를 했는데 현대기아차 형제들. 네.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뭐 이렇게 빠져. 아니 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프로. 시황할 때 시황하자. 진생한 다음에 모든 유니버스가 자기 거 위주로 완전히 진행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시황 얘기하는 건 시황이 왜 이렇게 빠지나. 감탄사. 오늘은 다 빠져요. 근데.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뭐 거의 10개 중에 한 8개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40개 중에 3개인다 이거지.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레츠고. 네. 그래서 오늘 뭐 철강 그리고 일부 자동차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주. 이거 그리고 쌍용차 인수 수혜주. 이 정도만 그냥 강세고. 일부 CIS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대부분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대한제강. 고맙습니다. 자. 또 좋은 리포트들 우리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중고차 시장 저번에 한번 진출할 수 있게 됐잖아요. 현대차. 네. 그래서 전망 자료가 좀 하나 나왔는데. 유진 투자 정권에 여기 많이 나오셨던 분이죠. 이재일 연구원 님이. 이재일 연구원 님. 네. 보고서를 썼고. 국내 소비자 주요 지출 항목 중에서 1위가 신차고요. 신차가 58조 원. 2위가 중고차라고 합니다. 중고차가 한 29조 원 정도. 그리고 이제 3, 4위가 뭐 가전화장품. 그러니까 가전화장품과 좀 비슷한 규모의 시장이래요. 아. 중고차가. 네.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게 시장이.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좀 파편화되어 있는 게 대기업이 진출은 이제 그동안 제한됐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이 다 하고 있고 한국에 등록된 업체가 6,3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고차 업체가? 중고차 업체가. 6,300개? 네. 6,300개. 와.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한 게 그 저 어디 단지 가면 사무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다 한 개씩 그게 다 업체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6,300개는 충분히 될 것 같긴 한데. 네. 6,30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다. 누가 독점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대기업이 진출이 허용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통합화될 수도 있다. 그렇겠네요. 이게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좀 많이들 하는 이유가 수익성이 좀 굉장히 좋나 봐요. 판매 마진이 굉장히 높고 AS, 할부금융 이런 이제 부가 서비스까지도. 그렇죠. 수익성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이제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레몬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는 정보가 부족한데 판매자만 이제. 맞습니다. 제대로 알잖아요. 정부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레몬 시장의 거고. 이 레몬이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예전에 폭스바겐 레몬색 비틀이 미국 중고차 시장이 되고 풀려가지고 옛날에 품질이 형편없는 외국산 차의 대명사가 된다. 거기서부터 레몬. 거기서 레몬. 그래서 미국에 좀. 왜 레몬이라고. 좀 짓떠어지는 차가 레몬이라고 그러잖아. 레몬이지. 레몬. 레몬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레몬이 시큼하고 맛도 없다. 그래서. 시큼하잖아. 그래서 오렌지에. 오렌지는 탁코라인데. 오렌지는 달고. 레몬은. 그저 시큼하지. 시큼하지. 당시에 그 폭스바겐 레몬색 비틀이 고장이 엄청 잘났었나 봐요. 정프로가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레몬은 아닌데 레몬색에서 약간 레몬색이지? 거의 레몬이죠 그게. 까지 타고 다니나? 아 지금은 이제 없고요. 팔았죠. 800에 사서 얼마 팔았어? 800에 사서 한 600에 팔은 것 같아요. 600에? 나쁘지 않죠 뭐. 6개월 타고? 아니 한 1년. 1년? 1년 타고. 아 근데 그게 좋아요. 그런 차 하나 있으면. 아니 근데. 저기 옛날에 3% 저녁 식사해가지고 저기 신문러에서 중국집에서 이제 우리 팬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은 거야. 2% 0% 0%가. 누가 또 좋은데 안내해. 기억나지. 거기서 딱 했는데 내가 그날 빼가름 몇 잔 먹어가지고 차랑 안고 갔더니 정프로가 아 형님 댁에다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집 갔는데 1호 터널이니까 3호 터널 가야돼. 야 그거 있잖아. 오픈카로 해고 갔거든. 그게 안 닫히는 거야. 오픈카. 아 그 터널 안쪽 공기가 좋습니다. 터널은. 터널 안쪽 그 매연에. 터널은. 야 그게 안 닫혀가지고 그거 막 누르는데 안 닫히는 거야. 아 그 재미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닦고 다녀. 레몬이야 레몬. 맑은 공기 마시면서. 레몬. 참 비틀. 참 잘. 근데 제가 한번 팔고 나서 한 7, 8개월 있다가 한번 봤어요. 지나가다가. 자기 차를? 네. 그 차를 딱 구보놓더라고요. 또 열려있었지. 계속 열고 다니는. 아 너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네. 꼭 사귀었던 사람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 1과 2분의 그런 노래 느낌. 들이대여버린 날이지. 진짜 디자인은 이쁘잖아요 진짜. 아 이쁘죠. 귀엽죠. 클래식한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레몬이 전역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제 중고차 구매자의 시장 신뢰도가 14.8%밖에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 신뢰도 진짜 나죠.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이런 대기업이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중고차 시세 정보라든가 매매 관련 통계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서 실제 뭐 포탈 운영 계획할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신규 진입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중고차 매입 경쟁이 좀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다. 품질 좋은 걸 이제 서로. 다 올라가야죠. 중고차 비투비 가격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완성차 대형 렌터카 업체가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또 방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의 하반 경쟁 속도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온라인도 아마 커질 것 같아요. 현대차는 온라인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케이카나 카바나 같은 기업들의 고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온라인 채널 구축을 통해서 이런 시장이 좀 커지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대기업이라든가 또 거기 부품회사라든가 AS 부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보자는 내용이니까. 기업들은 거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가 어제부터 좀 좋아졌는데 보고서들이 한 두 개 나온 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나온 거는 유지웅 연구원 있잖아요. 다울투자증권에 그분이 자동차 이제 결론을 내자 좀 제목이 그렇고 자동차 업체 평균 퍼가 5.5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퍼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좋은데 1분기 시장 기대보다 실적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 만도 같은 경우 괜찮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부품업체는 아무래도 유럽 노출도가 좀 높아서 실적의 일부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 들어서 현대차가 지금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계획을 좀 이제 발표를 했고 특히 최근에 한국 GM이 창원 공장 내에서 신형 CUV 그러니까 SUV보다 좀 약간 컴팩트한 소형 SUV라고 그러죠. 이거 투입을 통해 생산을 회복할 것 같아요. 거의 관련된 부품주도 좀 한번 지켜보자. GM 쪽에.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이제 중고차 사업 진출이 확정됐기 때문에 글로비스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송선재 연구원님도 어쨌든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해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주가는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좀 긍정적인 멘트를 또 해주셨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이제 뭐 아직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좀 이제는 밸류 매력 충분하니까 좀 좋게 보자라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험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 이유가 대신증권에 박해신 연구원님이 자료를 썼는데 어제 그게 있었대요. 그 4월 5일 날 금감원이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이제 안병원 백내장 고고 이제 우려사항을 전달했대요. 너무 청구 건수가 급증을 하니까 특별 대응책을 이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보조가 이제 어제 오늘 좀 강한데 다만 아쉬운 거는 실질적인 제도 강화의 내용 자체는 좀 구체적인 게 없대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언급을 한다는 건 규제가 들어갈 수 있어서 보험주에 좀 긍정적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금이 백내장만 1조원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3월 11일까지 올해만요. 올해 한 지금 한 30일도 안 됐는데 70일 동안 2,689억 원이 나갔대요. 이게 백내장 수술로만. 그러니까 전체 실손의 1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대 있잖아요. 의대 전공별로 그 본과 학생들이 어디를 지원하는가. 그게 굉장히 그 투자점이 있어요. 인기과가. 지금 어디 어디죠? 안과, 안정신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통증크리닉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가정의학은? 그런 정도 순. 가정의학 같은 것도 좀. 가정의학과는 뭐 크게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요즘 너무 뭐랄까 생명과 직결되는 이쪽보다는 좀 그런 쪽에 좀. 한때 플러스, 성형외과이시나. 요즘은 너무. 아, 그게 아니에요? 네. 요즘은 이제. 하도 그쪽이 소송 같은 거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 수술이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요새 말씀하신 피부과가 유행인 게 성형수술 대체를 하잖아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아, 맞습니다. 리프팅 같은 걸 하니까. 리저란. 울세라. 울세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오르긴 했는데 지금 4월부터 적용될 걸로 예상됐던 이제 실수원보험 지급기준 강화가 좀 연기되고 있어서 이번 대응책도 어쨌든 미혼책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놓은 보자. 다만 이제 방향성은 좀 보험주의에 유리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한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요새 그 카지노 업체들 3월달 실적이 나왔는데 그 지표 얘기를 해주셨는데 파라다이스도 거의 손익분기점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 교포분들이 좀 많이 와서 하나 봐요. 교포? 네, 교포. 해외 교포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 교포시장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교포가? 네, 저도 이제 교포가. 어디 교포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재미 교포, 재미 교포. 제주인 교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을 모르겠어요. 빠친콘가, 빠친코, 빠친코. 빠친코. 윤여정 씨 왔던데. 어디요? 서울에, 아니 부산에. 부산에? 그게 보면. 아, 그게. 혼자 보는 얘기인데. 애플 TV 안 보나, 빠친코? 아, 내가 계정 하나 줄게. 근데 애플 TV가 그때 이더라. 왜요? 아니, 넷플릭스는 다 오리지널이니 공짜로 보게 돼 있잖아. 네. 애플 TV는 6천 원 내고 들어가가지고. 네. 왓차도 돈 내고 봐야 되고. 네? 그 안에서 또 사서 봐야 되는 거야. 결제를 또 해야 돼요? 어. 왓차는 따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애플 TV 내에서 왓차에서만 있는 그거.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또 영화도 사서 봐야 되겠지. 그건 6천 원 내고 다 볼 줄 알고 들어왔더니 또 돈 내야 되더라고. 돈은 얼마를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빴어. 자, 그리고. 그래서 또 GKL도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백이 1,280원. 드라백이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거죠. 그게 드라백이고. 그게 이제 매출이 현상 개념이군요. 네. 그게 이제 매출이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좀 급증했는데. 이게 뭐 지금 휴장이 좀 많았던 작년 기저효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19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들이 못 오는 상황인데도. 그런데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게 외국인이 방문 못했는데 드라백이 증가했다는 건 결국 그거거든요. 큰손들이 좀 배팅을 세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효과다. 그래서 아직은 지속성은 증명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실적은 방문객 증가하고 드라백 증가하고 홀드율. 홀드율은 이제 카지노 딜러가 이기는 거. 이기는 비중이 이제 홀드율인데. 이게 이제 늘어나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완벽하다는 거죠. 실적이. 그런데 지금은 드라백만 증가했다. 방문객은 늘지 않고. 사람이 는 건 아니고. 배팅은 그냥 크게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희소식은 어쨌든 있는 게 정부가 국제성 운항 회복하겠다. 어제 밖에 됐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들어오는 건 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운랜드도 영업시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카지노의 장점은 다른 리오프닝 수혜주 대비해서 원재료 가격 상승 공급 찾을 리스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없지.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고객만 유입시키면 그냥 이제 되는 거라서. 인플렛 시대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좀 기업이다. 그래서 외국인만 들어오면 뭐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그 인천 거기 저기 뭡니까 거기. 용종도 거 갔는데. 네. 용종도 거. 거기는 그 카지노 안 해도 돈 벌겠던데. 왜요? 지난 여름에 내가 하루 거기 가서 자고 온다고 한 번 갔거든. 그 수영장을 갔더니 카바나라고 있잖아. 이렇게 빌리는 거. 그게 40만 원이야. 3시간인가. 근데 없어. 와. 무슨 나무로 만든 통나무집 같은 거. 3시간이 4시간이 40만 원인데 그걸 빌려서 거기야. 쓰더라. 근데 없다는 거죠. 없어. 돈 많아. 그러니까. 돈 많다. 참 프로 돈 많습니다. 그리고 애플티비는 약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고객님 그러니까 애플티비는 당연히 무료고. 와차는 또 다른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돈 내고 봐야 되는 게 있더라니까. 형님 아니라고 지금 말이에요. 뜨던데 애플티비에? 그러니까 애플티비 안에서. 나 엄청 상처받았잖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상처를 잘 받으죠. 자기가 오해해놓고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니요. 내가 검증해봐야 되겠구만. 거기도 아마 넷플릭스랑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애플티비에서 와차 플레이가 같이 또 연동될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럼 이제 와차는 와차대로 돈은 내야 되는 거긴 하죠. 근데 애플에 들어갔는데 왜 와차가 보이냐는 말이야. 그거 기분 나쁘셨다 이거죠. 그렇지. 아니 LG유플러스 넷플릭스 들어갔는데 뭐 와차가 보이나? 그러니까 LG유플러스 TV에 들어가면 넷플릭스도 있고 와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와차의 화제작을 만나보세요. 딱 뜨잖아요. 이게 애플티비거든. 우리 얘기는 안 들어. 본인 얘기. 본인 기운 나쁜 거 있으면 그거 끝입니다. 아니 돈 내고 보는 게 많아요. 구찌 보려고 내가 대고. 구찌. 구찌 있지 구찌. 구찌 딱 쳐서 보려고 했거든. 여기 있잖아. 11,000원에 구입. 3,500원에 대여. 그러니까 와차겠죠. 와차. 아니지. 그러면 넷플릭스. 애플티비를 볼 이유가 뭐야. 애플티비에서 뜨는 건 다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11,000원에 구입. 3,500원에 대여. 네네. 그게 애플이에요 그게? 어. 애플티비에서 내가 한 거잖아. 아 애플티비예요? 어. 그러면 와차가 아니고 애플티비라는 거죠? 애플티비 들어가면 와차 다 보이고. 거기도 또 유료로 사야 되는 것들도 쭉쭉 올라온다니까. 그래 애플 네가 잘못했다 인마. 어르신들 쓰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해놓고 말이지. 내가 솔직히 내가 진짜 어렵게 가입했을 거 아니야. 어? 구찌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구찌 명품가의 암투를 봐야지. 주말에 딱 눌렀더니. 돈 내래. 하물며 11,000원. 이건 아니지. 내가 그걸 왜 소장합니까? 내가 그걸 왜 소장을 해? 대여 3,500원. 대여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대여. 공짜로 보려고. 그렇죠. 저 상처받았더니. 나한테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애플 반성하시고요. 이건 좀 우리 한국 시장을 물러보지 마세요. 어르신들 지금 화 많이 났습니다. 진프로 징징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플 TV를 징징. 징징은 또 정프로 징징쇼인데. 어떻게 리포트 이 정도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제야. 가입비에서 무료가 있고. 또 들어가면 또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싼 것 같아. 아니 왜 애플이 이렇게 싸냐고 그러고 들어가면. 제일 싸죠 지금. 6,000원이면 가장. LG유플러스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보면. 자꾸 LG유플러스 얘기를 해. 넷플릭스하고 애플을 비교하는데 지금.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교하고 싶은 것만 비교하시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변함없이 정프로의 징징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쇼. 오늘은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프로는 물론 마이너스 많이 난 것도 있고 적게 난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정프로의 약간의 투자 나름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서 ETF 안 한다 했거든요. ETF를 하나 했습니다. ETF? ETF를 두 달 전쯤인가요? 석 달 전쯤에 또 누가 나오셨겠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 중국의 전체 분위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중국이 정책적으로 미는 육성하는 그쪽의 산업은 차별적으로 파괴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That's right. 그럴 수밖에 없다. 저도 동의했죠.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살짝 또 대타로 진행했구나. 그래서 중국의 그런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쪽으로 간다면. 어차피 내가 중국 본토 주식 사기 쉽지 않잖아요. 100주식 사야 되고 아예 못 들어간 노도 있고. 그렇다면 그걸 대신 사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그거에 한번 태워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불과 3개월 전에 그게 딱 시작을 했습니다. 상장을 한 거죠. 저는 이런 ETF는 누군가 손 타기 전에 빨리 들어간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들어가려고 나오는 날 생각했는데 나오는 날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뭐. 몰라. 만 원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럼 만 180원. ETF는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딨냐. 저 OTP 빨리 찾아갖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만 280원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최고 거 아니야? 사상 최고는 아니에요. 사상 최고는 아니고 만 300 몇 십 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8400원까지 내려갔죠. SOL. SOL.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합성. SOL이 저기 친한 거 아니야? 가만두지 않게. 아 쏘라. 죄송합니다. SOL. 내가 ETF는 난 이렇게 빠진 줄 몰랐어. ETF는 나는 그래도 ETF인데 불과 두세 달 사이에 이렇게 20%씩. 그러네. ETF로 20% 이상 빠졌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 네. 이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ETF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그리고 거래량 보니까. 야 나 오늘. 오늘. 내가 만나 보니까 920주예요. 거래량. 거래도 없어? 오늘 그나마 좀 오른 게 920주. 야 그건 좀 문제네. 거래대금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그런데 얼마나 사는데 자기는. 저요? 좀 샀죠. 얼마? 500만 원 넘어? 500 좀 넘죠. 지금까지 거래량 다 산 거네? 아니 아니. 오늘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이. 그렇죠 그렇죠. 오늘 하루 거래량을 제가. 아 지금 막 늘어났다. 내 얘기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거래가 정말 너무 적네요. 아니 그리고 딱. 하루에 5천 주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딱 거래하더니. 이것도 유동성 저거 한서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총이 100억. 100억 정도예요. 시총. 그러니까 한 달 딱 거래되더니.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게. ETF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걸 고르났네. 이게 그리고 중국 과창판 지수라고. 중국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다고 하진 마세요. 그 신성장 기업들 키우는 그 지수. 그걸 벤치마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안 좋잖아요. 중국 시장.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육성한 산업만 산다고 했는데. 아 나 ETF는 난 이렇게 갈 줄 몰라요. 그러네. 난 그래도 ETF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ETF 중에서는 진짜 소용주다. 너무 적어요. 거래도 안 되고. 아니 ETF 중에 제일 지금 많이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뭐냐면. 중국 자동차 2차전지거든요. 그렇죠. 전기자동차 2차전지. 그거는 없던데. 그거 솔라액티브인가요? 저는 뭐 그거는 안 샀는데. 그거는 계속 막 거래도 않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5천 원 들어왔는데 같은 날 산 것 같다는데. 아주 그래갖고. 와 이거는 이렇게 거래도 없고. 이렇게 가격도 빠지면. 이거 봐. 카우보이 K가 5천 원을 내셨는데. 저랑 같은 날에 당하시는데. 저도 그거예요. 유유. 바로 저거. 바로 전에. 딱 3일인가만 딱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ETF가 나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게 신한자 사무중에서 이번에 만든 거네요. 보니까. 저도 이게 소울이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소울 브랜드로 딱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이제 내놨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이 다 중국 과창판 지수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골고루 사놨어요. 구성 종목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전혀 모르는 기업들이 워낙 많은데. 다 중국 기업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 지금 이쪽 기업들 주가 흐름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이제 반영해서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간다고 좀 볼까요? 원래 신한자산운용이 지난번에 저거 나와가지고. 그때 탄소 배출권. 그거 잘 됐죠. 그거에서 잘 됐거든요. 잘 됐죠. 이걸 왜 이러지? 이건 내가 들어가서 오는가? 진짜? 이럴수록 진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나 때문인가? 딱 나 들어간다고. 아니 아니. 그건 전국 때문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정프로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ETF가 있나? 미국 주식은 ETF가 없고요. 미국 주식은 종목이 있죠. 뭐 있어? 퀄컴. 또. 그다음에 무슨 단위모 사이언티픽. 아 그것도 역사적인 거잖아. 90% 단위모. 지금 9 정도 아닐까? 한 80 정도 아닌가? 지금 좀 올랐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그거 물어보냐면 있잖아. 해외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정프로 고3 때 반에서 5등 하고 있어. 그러면 시험지를 맞출 때 누구랑 맞출 때 저 뿌듯하나? 누구랑 맞출 때? 친구 중에 20등 한 친구도 있고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있잖아. 내가 뿌듯한 거는 뭐야? 내가 자신감이 있는 거는 나보다 성적이 안 좋은 애랑 얘기해서. 야, 이거 틀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나 금융 지수가 낮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만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완전히 반대예요. 해외 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무조건 미국부터 시작하는 거야. 세계 1등. 여기가 표준이니까. 그런데 왜 내가 반에서 5등 정도밖에 못하는데 전교 1등 하면 내가 주눅 들어서 거기 가면 내가 후드러 맞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선진 시장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역사가 길고 하니까 되게 촘촘하게 제도화가 돼 있고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우리나라 은행이나 PB 이런 분들은 가급적 신흥국 투자를 많이 권하는 경향이 있어. 왜? 거기가 쉬워 보인다는 거지. 우리가 한국이면 베트남 정도는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느낌? 그렇지. 전혀 반대돼요. 경제 수준이 낮으면 나눌수록 어려운 과목이에요. 난이도가 더 어렵지. 훨씬 어렵지. 베트남에서 먹을 확률을 하고 미국에서 먹을 확률은 물론 이제 먹으면 많이 먹을 수는 있겠지. 브라질만 해도 그렇잖아요. 브라질 지금 들어가서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신흥국 투자 혹은 신흥국 중에서도 신흥국도 이제 나누잖아요. 이머징 마켓이 있고 프론트 마켓이 있고 그러잖아요. 일로 국력이나 경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나미비아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막 밑으로 보잖아요. 아 우리보다 한참 너 거기서 주식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먹는 거. 그러니까 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투자를 안 하는 게 어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중국이 큰 시장이긴 한데 순서가 만약에 ETF를 살라고 그랬으면 아 미국의 핵심적인 ETF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거를 샀어야 된다. 순서를 좀 잘못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중국 직접 들어가 물론 직접 들어간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역시 중국에도 마이너스 7,80 된 애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개별로 들어갔을 때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ETF로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적응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여미사님 어떻게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의 중국 성장 산업에 베팅하는 건데 거기가 주로 반도체 기업, 2차 전지 기업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과창판 이쪽이. 중국이 적극적으로 육성하는데 이제 반도체 굴기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위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해서 중국 중시가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이게 지수 보니까 20% 가까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고점에서. 아마 그때 사신 것 같아요. 지수 그대로 반영했네. 지수 그대로 이제 거의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이 살아나면 가는 건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상해도 아직 셧다운돼 있고 또 미중 갈등도 여전한 상황이라 제가 중국 중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든긴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과 같은 이치까요?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 종목 토론방 들어봤는데 한 두 달 동안 글이 한 10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한 지가 12개? 12개? 한 아침. 정프로가 책임지고 육성을 해야 된다. 이 종목은. 차이나 육성산업 액티브는. 정프로가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쪽 시장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중국의 규제 산업은 아니라 육성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알리바바 같은 건 엄청 규제라는데 이쪽은 중국 정부가 무조건 키우는 쪽이니까. 네, 키우니까. 결국엔 분위기 전달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언제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육성애비 때 못내가지고 막 손들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육성애비. 어릴 때. 육성애비. 그럼 왜 거뒀는지 몰라. 육성애비요? 선생님들.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겠죠. 회식도 하셔야 되고. 네. 좋은 선생님도 많습니다. 아니, 내가 선생님 욕한 게 아니라 학교 시스템이 문제라고. 애들한테 얻어가지고 그걸 하냐 이거죠. 학교 돈으로 해야지. 자, 오늘 정프로의 징징쇼의 주인공은 또. 참, 근데 정프로 버라이어티하다. 진짜, 참. 국내를 넘나들면서 ETF까지, 우선주까지. 아, 이게 설정 아니야? 뭐가요? 진짜 있어? 아,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버라이어티하게 투자를 하냐마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작년 6월임, 6월이죠. 그때 이제 두 원 있으면 그때 있는 돈 다 들어갑니다. 일단. 한 500, 1000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또 모읍니다. 모으면서 걔가 어떻게 되나 쭉 보죠. 쭉쭉 떨어지죠. 그럼 또 한 몇 달 아니면 한 7, 8개 지나서 또 그동안 모였던 돈 다 들어갑니다. 아, 그러냐? 나는 지금 있잖아. 내 계좌를 이렇게 받거든? 3개월, 12월 이후에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더라고. 사자도 없고 팔자도 없어. 작년 12월 이후에? 작년 12월. 작년 12월 달에 연말에 약간 파인튜닝 좀 하고 한 번도 없어, 거래가. 근데 그냥 뭐 쭉 가는 거야. 쭉 가는데. 야, 그렇게 신규 투자를 하는구나. 막 샀다가 돈이 없어서 못 사나. 너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잖아. 야, 이게 동부제철 상한가 좋다. 상한가. 동부제철? 동부제철이 상한가 치면 대한제강도 가야죠? 아니, 이거 이제 쌍용차 인수 때문에 간 거라서. 야, 상잔이 130만 원이야. 계속 공방을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런 종목은 시장이 핫한 종목이니까 안 사더라도 보기는 한 거야. 그 모습이 많이 빠지네. 이제 이 케이지그룹 회장이 곽 회장님이거든. 성함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M&A의 규제야. M&A로 그냥 완전 성공한 자우성가 형. 아, CS인도 많이 빠지네. CS인도 많이 빠진다고요, 지금. 바람이 안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프로. 정프로의 징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실 이제 제 종목이 거의 다 나오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징징이 안 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아마 거의 알긴 아실 거예요. 몇 종만 안 남았으니까 징징 씨,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제가 또 고민을 한번 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서 징징을 이어갈까? 내가 대안을 줘볼게. 대안을 줘볼게. 김종민. 아, 김종민. 거기 너무 해맑자. 해맑다. 징징이 안 나올 것 같아.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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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뭐 아침에 오실 수 있나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건 그쪽 사정이고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전화번호 일단 있으니까. 김용만. 김용만? 어. 김용만? 김용만 우리 동네 나 동갑이야. 그분이 많이 말아두셨을 것 같은데. 김용만 씨 별명이 있잖아. 뭐죠? 연예계 증권 투자의 탕탕이라고. 탕탕? 탕탕탕탕. 잘라친다. 김용만, 노홍철 씨도 유명하죠. 그분과 쌍벽을 이룬 분이 또 한 분 계시지. 네. 지석진.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지석진 씨 유명하죠. 근데 연락은 된다 이거야. 네, 네, 네. 한 번. 일단은 제가 있는 거 다 까고 나서. 미주 어때요, 미주? 미주가 누구예요? 미주? 미주 모르니? 미주? 아, 미주, 미주. 미주, 미주. 걸그룹. 걸그룹 이름이 미주예요, 아니면 멤버 이름이 미주예요? 멤버지, 멤버. 아니, 뚠뚠해 나왔더니 미주예요. 바로 모셔야죠, 그러면. 미주 씨 바로 모셔야죠. 아, 뚠뚠 한 번도 안 맞니? 야, 수고하자. 아니, 제 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분들 후보로 한번 저희가. 불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셔서 참. 모셔가지고. 네. 자, 하여튼 오늘 정프로의 징징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미주 해체됐단다 참. 그룹이. 미주만 너무 잘 나가. 아, 러블리즈? 러블리즈. 아, 상을스럽죠, 러블리즈. 내가 미주 처음 만났을 때 미주니 그랬잖아. 미주, 일본에서 활동하는. 있죠, 있죠. 있잖아. 네, 미주니. 미주 씨. 투자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어려우면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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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